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당히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국힘당은 상당히 위축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판세 분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공식적으로 253석 플러스 알파를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났어요. 단독으로. 그리고 이제 조국당하고 이렇게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개헌선 넘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총선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한 번 더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대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정보나 소식들을 되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거북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오늘은 좀 냉철하고 합리적인 총선 전망도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언저리에 이제 연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야 전혀 그런데 대한 인연의 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뚜기도 그냥 한철이지 않습니까 한철 혼율이 한철이니까 셀카를 찍고 셀카를 찍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4월 11일 날 그냥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판결이 나는 거죠. 한동훈 씨가 정치적 꿈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4년 전에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황교안 당대표가 그렇게 폼을 잡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뭐 선거 결과가 완패로 나오니까 그냥 말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메뚜기도 한철이고 셀카 인파의 이름들 둘러싸여서 정신이 없고 꽃가마를 타고 붕붕 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도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잘 만들어내야 되죠. 그 숫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을 지어야 되고 아마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원성을 현직 대통령에게 퍼부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잘하면 대통령 직책을 유지할 것이고 식물 대통령이라도 수 틀리면 뭡니까 대통령도 갈아치우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동안 긴가 민가했지만 사전투표를 한 25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가셔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뭐 그냥 대면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한 20여일 정도 지나게 되면 셀카 열풍이 진짜였는지 같다였는지 그리고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그런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센 고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라는 게 다 자기 본의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피해야겠다 보지 않아야겠다 외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여러분 그거를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은 흐를 것이고 선거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벌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153석 플러스 알파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과반수는 단독으로 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힘은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무튼 총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경욱 후보가 국힘당의 경선에 배제됨에 인해 가지고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약칭대한당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당원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뉴스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동안 20대 중반에 남겼던 해세선상에서 약간의 거친 그런 표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깝게도 장예찬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되는 지금 시간을 줬지만 본인이 거치를 결정하고 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거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통보했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정도는 본인이 사과문을 내고 물러나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날에 SNS에 글 남기는 것을 젊은 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과오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이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더 언어 표현이 좀 이렇게 거친 것은 사실인데 본인이 자연인으로 살았으면 그게 문제가 없었을 건데 몇 개 정도의 SNS 글도 결국 상대방에 따라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뭐 계속해서 상대방이 이제 공세를 취하니까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한 바대로 하태경 의원의 그런 중구 성동갑에 대한 2위 신청이 기각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후보가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되면 선거에는 못 나오는 모양입니다. 현행법규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하태경 씨가 2위 신청이 기각되면 무소소로 출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노년의 싱글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의 그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성비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기에 하면 저희 세대가 100만 세대고 지금 세대가 22만 23만 세대니까 엄청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노년의 홀로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